과학계 인사들이 모인 한 연회장 누군가 생물학 권위자인 데빈 박사를 건드렸는데요 주변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존재는 바로 투명인간이었죠 박사에게 무언가를 받아내려 했습니다 고급 전투기슬로 박사를 세례한 투명인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의문투성이었는데 갑자기 방해산업체와 국방부에서 사건을 인계해 갔습니다 그리고는 맥이라는 박사의 경호인물을 부탁했죠 그날 밤 집 주변을 경호하는 프랭크와 리사 그때 계단을 오르는 소리가 들렸는데요 투명인간이었습니다 맥에게 있다는 완충제를 찾으러 온 것이었죠 아 who's there detective martinez now stay in the room Lisa 사례된 리사 그런데 그때 기다렸다는 듯 투시경을 장착한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맥이야 형세들을 맥기로 이용한 것이었죠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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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말하는 소리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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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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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내게! 우리의 택시가 필요합니다 I'm sorry, now clear up and let us do our job I lost my partner near you, son of a...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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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련하게 대처하는 투명인간 많은 수의 군인들을 따돌리고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경찰서로 향하는 내게와 프랭크를 추격했죠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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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내게! 나!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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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과연 그에겐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맥이를 FBI에 넘기란 지시를 받은 프랭크 경찰도 한통속이라 판단한 그는 그녀를 빼돌리기로 했습니다 그가 이곳은 좀 더 낫지 않나요? 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네. 계속 일찍. 2nd floor. 이곳은 어디에 있는지? 아무것도 없지. 이런데 투명인간이 뒤를 노리고 있었죠. 무사히 탈출한 두 사람. 프랭크를 신뢰하게 된 메기는 관련 사안을 털어놓았는데요. 투명인간을 개발한 국방부와 방산업체는 생물학 권위자인 메기를 섭외해 사망 관련 부작용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는 극비리의 전투요원을 양성했죠. 특수부대 엘리트인 마이클 역시 해당 프로젝트의 지원자였는데 완충질을 투여했음에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알고보니 회계처분 당한 것이었죠. 그들은 투명인간이 임무를 완수하면 완충질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제거해버렸습니다. 동생 걱정에 휴대폰을 켠 맥이 그런데 만남을 요청하는 익명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 시간 마이클은 방산업체를 시작했는데요. 배신한 상건에게 복수하기 위함이었죠. 비판을 받은 거에요. 그들은 네last이 books? 그는 숙소가 왔어요. 걸음 Doktien? 내가 지급이 빠른 시스템을 받은 적은 상태리에то 만약에 사실은 하나가 없이 기준을 받을 수 있었어요. 아이들, 내가 지급을 받을 수 있었죠. 우리가 지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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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시키고, 서로를 지급한 체크와 공간의 상태리에 가서 이것을 ded kost. 리아! 이 프로젝트는 이 프로젝트는 너희들에게도 마치고 싸우고 그리고 렛는 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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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내가 그녀딴 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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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의 위치를 알아낸 마이클 이때 두 사람은 접선 장소에 도착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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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지를 보낸 자는 바로 마이클이 전의 투명인간 티못이었습니다 그 역시 완충제가 없어 죽어가고 있었죠 그는 투명인간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야당 주요인 사이의 암살이 주된 임무라고 말했습니다 심지어 의심을 피하려고 무고한 일반인까지 해치고 있다 말했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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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터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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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널! 간식의 dissemin기 You love me, Turner Your little 9 to 5 wave You are a true warrior went hee unfinished Fuck me It hurts to look in the mirror, doesn't it? 마이크를 따돌린 두 사람 놈이 죽을 때까지 숨어있을 생각이었는데요 그런데 맥의 동생을 납치해 협박했죠 접선 장소에 나간 두 사람 마이크를 매기를 낚아채 피팅룸으로 끌고 돌아갔는데 완충제를 제조할 수밖에 없도록 투명인간 혈정을 주입하려 했습니다 이때 방위산업체에 위치가 노출되었죠 Shirt, pants, underwear, whole enchilada is everything okay perfect perfect thanks good that's what we like to hear well done keep going Maggie time's out Maggie we're walking out of here together let me get a taste of your own medicine 바로 도와야 돼! 강아지와 함께 살 lithe! 거짓말을 드래클! 저거 너는 편의!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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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에 포위된 프랭크 맥이는 끌려가 버렸습니다 심지어 방선업체의 군인들까지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때 놈이 떨어뜨린 투명인간 혈청을 발견하고 무거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쪽까지 빠져나간 투명인간 프랭크 하지만 방선업체의 수장 라일진에게 걸리고 말았는데요 사실 놈을 해치려는 항정이었습니다 완충제를 완성한 맥이 그런데 의심병이 도진 마이클이 나눠 맞을 것을 제안했죠 잠시 후 이상이 없다는 걸 확인하고는 그녀를 죽이려 했습니다 때마침 도착한 프랭크 마이클이 옷을 벗어 던지기 전 숨통을 끊어놔야 했는데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죠 아, shit Maggie, get inside Turner! He's right behind you I got you, Turner! Turner! I got you! Son of a bitch! What? You're finished! Let him go! Let him go! Turner! You're not a bitch! You're not a bitch! You're not a bitch! 프랭크를 골라보는 마이클 이어서 Maggie를 해치려 했는데요 There's nowhere left to run, Magg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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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출혈과 동시에 투명인간 능력이 사라지고 There's no way left to run, Maggie There's no way left to run, Maggie 기력을 다한 듯 쓰러져 버렸습니다 두 사람이 나눠 맞은 건 도격이나 다름없는 항응고지였죠 What do you do to me? Your blood thins out Your blood thins out Your blood thins out Your heart thins out Your hemorrhaging I distinctly remember telling you to take good care of me You're a real shitty job! 마침내 마이클을 해치우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오늘은 할로우맨 2탄을 소개해보았는데요 호평을 받은 1편에 비해 참혹한 호평을 받은 작품이죠 물론 클리시 범벅의 개연성까지 똥망이긴 하지만 액션 장면만큼은 볼만했습니다 킬린타임용으로 추천해드려고요 다음에도 흥미로운 영화 소개로 돌아오겠습니다 핸드폰 인vert 감사합니다.